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신문기사를 쭉 읽다가 갑자기 양아치란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양아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을 양아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양아치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빈털터리 이것도 양아치입니다.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것도 양아치입니다. 역시 가장 정확한 표현은 현 시대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은 치조를 하고 비열한 짓만을 골라하는 사람 양아치란 것은 항상 치졸함과 동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풀어쓰면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사회면은 몇 개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면과 관련된 기사는 공병호TV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데 오늘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는 4월 21일 날 영화배우 김부선 씨하고 관련된 기사입니다. 김부선 씨 이재명 경계지사 남자라면 쌀 한 가마라도 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4월 22일 날 기사는 김부선 씨 2007년 문성근 씨가 자기에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곁에 이재명 씨가 누워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십거리와 관련된 그런 기사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성근 씨가 2007년 12월 대선 바로 며칠 전에 저에게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씨에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걸 자랑처럼 말했고 이재명 씨는 참 잘됐다 좋은 분인데 사겨봐라 이런 헛소리를 해서 대판 싸우고 5개월간 안 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경청해 볼 기회가 있어야 균형감 있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이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에 바탕을 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조영남, 화가이자 가수인 조영남, 미나리 개봉 첫날 봤다. 윤여정과 이혼은 바람핀 내 탓이다. 기사 하단을 보니까 영화 미나리로 한국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 74세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 76세가 과거의 외도 때문에 윤여정과 이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윤여정 씨와의 이혼에 대해서 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영남은 왜 아이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미안한 마음과 사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 조영남 씨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들을 두고 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페미니즘하고 관련한 그런 논쟁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한국 역사를 보면 참 남자들이 좀 잘 못한 게 참 많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그래도 참 자랑성 남자상은 결국은 1960년 이후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산업화 역사에서는 정말 한국 남자의 가장 긍정적인 남자다움 같은 것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출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예 한국의 여성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현대에 와서 좀 활성화되었지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모두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성들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무능했는가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참 때로는 한국이 참 여성들의 그런 힘과 또 끈기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완벽함과는 아주 거리감은 존재죠. 그렇지만 좀 남자 구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남자다움이란 것은 뭐냐 이 이야기. 그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책임을. 저는 남자다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책임진다는 용어로 압축하겠습니다. 책임진다는 그 속에는 신의와 성실과 희생과 헌신과 노력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때 책임감이란 부분이 바로 남자다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진 남자들은 그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밖의 많은 종류의 신의, 성실, 희생, 헌신과 같은 그런 등목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그래야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이제 딸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장성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남자가 치사하게 살았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치사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물론 자식 농사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옳고 그런 문제로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또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옳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이 시끄럽지 않도록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남자다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가진 나이가 꽤 많이 되신 분이 또 가정 내의 여러 가지 그런 불협함 때문에 고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우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냥 정도대로 해결하면 이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개론을 했으면 자기 자식이 생기면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어린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그냥 내팽개치고 나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고 정말 오늘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노력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자립자존 스스로 서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점점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또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시대도 책임감을 갖고 뚫고 나가고 또 좀 편한 시대도 책임감을 갖고 또 더 도약을 하고 오늘 두 건의 기사들 보면서 참 좀 남자들이 어째 이렇게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남자다움이라는 것 남자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